. . 수고 많으십니다. 저기 서둘러서 좀 넣어주세요. 빨리 빨리 부탁드릴게요.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. 아 저기 조두필씨랑 김지영씨 사진 찍었어요? 네. 찍긴 찍었는데. 승진씨 때문에 손이 떨려서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아 진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렸던데 장난을 치고 있어야 돼. 나 아무래도 간이십 못해줄 것 같은데. 왜요? 승진씨 때문에 신경이 이상이 생겨가지고요. 여기 좀 만져봐요. 아휴 나 진짜. 진짜. 아휴 나 진짜. 아휴 나 진짜. 아휴 나 진짜. 아휴 나 진짜.